문정왕후의 독단으로 힘들었던 명종. 명종은 인종의 이복동생으로 인종이 죽고 왕위를 전입하다 문정왕후가 윤원형 등 소윤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십이 세의 즉위한 명종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인수나후 사이에는 순회세제를 두었으나 십삼세에 요절하는 등. 명종 6명을 두었지만 후사를 보지 못합니다. 야사에는 문정왕후의 대찬 성격을 맞추느라 힘들었다는 설도 있기도 합니다. 문정왕후 섭정 8년 동안 절대적인 근력을 행사했고 명종이 성인이 되어 친정하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인종 때 대윤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이기는 윤원형과 결탁하여 대윤을 탄핵하는 등 얼사사활을 일으킵니다. 명종은 문정왕후의 불교정책 장려 등이 유생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인격증 등 밀란이 발생하는 등 전국은 혼란스럽습니다. 명종은 모후 문정왕후가 죽으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외삼총 윤원형과 정난정을 귀향보낸 뒤 귀향지에서 죽게 됩니다. 명종은 소신정치를 펼치기 시작할 즈음 34의 나이로 숨을 거듭니다. 명종은 후사가 없어 반개가 아닌 직계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향을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